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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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면세점이 무슨 마트인 줄 알았어 마트처럼 이렇게 다박다박 다 같이 붙어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면세점이래요 나는 소고기면을 시켰고요 이게 소고기면을 먹었고 빵이랑 뭐 살기잼? 그것처럼 여기 두부랑 오리엔탈 소스 그다음에 이거 물 화이트와이트 비빔밥 비빔밥 재료, 고추장, 물, 굿, 오렌지 주스 너네 키드킹을 질투칼 우린 되지 못해 친구 클래, 위리 우린 fuckin' 식구 너네 가슴 건인 식구 On the top, 직진 1등 On the sky, 나라 위로 우선 너무충 i don't give a fuck abo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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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짠 아멘 짠 너무 푹CI고 있어요? 여러분 부릅 자신맛 했다고요! 다 드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불닭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불긴 불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한입씩 아니야 그건 아니야 솔직히 못하겠어 와플? 와플 먹으래? 요거트 아니야? 요거트 맛들 아니야 안 먹을래 이거 맛있어 감자하고 베이컨 이런건데 기름지거든 아 이거 맛있었어 소세지 맛있어 소세지, 감자 같은거, 나시고랭, 미고랭 이거는 열대과일 같은거고 네 음 매워? 당신료 맛 응 그거 넣을게 토마토야 밥 맛있어 음 음 맛있어 토마토야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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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랭이라는건데 제가 생각했던거랑은 약간 달라요 치킨 맛나요 치킨 치킨 치킨? 아 이게 치킨인가요? 아주 탕수염 같아요 탕수염 오 메뉴 이게 미고랭 면이고 이게 토마토, 오이 샐러드고 이게 매운 꽃이래요 이게 이게 어.. 낡시 박칸 낡시 박칸 낡시 박칸 낡시 박칸 아하 이게 어.. 그릴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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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맛은 그릴라이스 닥랑 음... 진짜요 네 꿀! 근데 진짜 외국에 와있는게 처음엔 실감나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은 그냥 도시 같아요 외국에 와있다는 실감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여기 시장같이 길거리 음식들 같은게 많은데 뭐 음료 이런거 싹 다 팔아요 엄청 많아요 맛있겠다 사과가 무슨 진짜 맛 그거 같다 오렌지 맛 근데 스타브롯이 아예 노란색이어야 맛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파파야? 이거 망고 여기는 이제 해산물 다 이렇게 소분해서 파는구나 3만원도 안 돼 3만원도 다 골라놨고요 여기는 쇼핑몰 있는 푸드포트인데 카라톤으로 약 만원정도 되는 스테이크 메쉬포테이토하고 내가 생각했던 스테이크는 아니지만 오 나 미디움 시켰는데 오 피키 보여 피키 오 나 미디움 시켰는데 이게 생선 튀긴거 이건 치킨 이것도 카레 치킨 이거는 생선인가? 이러고 밥은 요렇게 이렇게 먹으러 간식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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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가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빵도 이쁨 스타벅스에서 커피 샀는데요 지금 택시타고 가고있습니다 이 벤티 사이즈가 3천 얼마? 네,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둘째는 아침부터 이제 밥을 안 먹고 카페로 바로 왔어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커피만 생산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직접 현지 커피를 먹어보고 뜯기려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거예요. 어?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우와, 진짜 카페 크다. 우와, 여기 진짜 다 아기자기하다, 카페가. 아, 여기서 사진 찍어야겠네. 카페가 진짜 예뻐요. 굿. 카페 이름은 이한띠이고요. 메뉴는 뭐 이렇게 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이게 아이스 카페라떼? 응. 이것도 카페라떼? 아이스 맘마 맘에. 아, 모카미애. 이거는 카페라떼. 이거는 핫 블랙커피. 현지에서 먹는 기분. 이래? 카페 안 진한데, 그 향이 확실히 이게 산뜻해. 지금 이제 골동품 시장을 왔는데요. 램프 막 이런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우와, 어우, 초음으로. 전. 아우, 너무 예뻐. 완전 골동품 시장이야. 우와. 우와. 다리미인가 보다. 다리미. 오. 야. 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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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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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give a fuck about you, I don't give a fuck about me, I don't give a fuck about squad, I don't give a fuck about team, what? I don't give a fuck about you, I don't give a fuck about me, I don't give a fuck about squad, I don't give a fuck about team, I don't give a fuck about bitch, I don't give a fuck about you, I don't give a fuck about me, I don't give a fuck about squad, I don't give a fuck about team, I don't give a fuck everything, I don't give a fuck about you. 궁금해하는 키디킹이 춤이 출연 여부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았잖아 fuck you 번에겐 관심 주는 분들 당연히 I love you I don't give a fuck about me